브라킹댄운 브라킹댄운 브라...블라킹 에이 존나 민망하네 브라킹 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어디어디 그렇지 선물이요 쿠팡맨입니다 쿠팡맨 쿠팡맨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에이 존나 차 가져가세요 존나 경비실 새끼들 경비실에 차 맡기기만 하고 어? 갑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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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브라킹댄운 지금이야 지금 최앗 최앗 새끼가 어디사람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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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 일로와 이 새끼가 어이 잠깐만 으음 누가 걸려 새끼가 아유 개빡치네 어 다행이야 시유 어 개같은거 헌할뻔했잖아 으응 부잉 아이구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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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헿 다시 이곳의 지도를 그릴수있게 도와주지 않겠어? 예전에 상지해서 좋은것들 보살 주겠네 좋지? 그 길로가 그 길이 어디야? 이건가? 자 내놓으세요! 길이 어디야? 아 지도 제작? 못가니까 뭐 일로 갑시다 시청자 고맙습니다 처음에 석궁 완전 육했는데 석궁이 좋아 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왜이렇게 빨라? 뭐야 왜이렇게 빠르지? 원래 느려야되는데? 뭐야 왜이렇게 빨라 짜증나네 여기 가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맵돌면 무기하나 줘요 아 진짜? 제가 원래 맵을 다 돌긴 뒀는데 무기하나 건져가야겠네 알아서 이쪽으로 삐비비 하면서 날라옵니다 시시한 생미들 하루살이 생미들 이리와 오케이 스노우 볼 합시다 아까오니까 강하지 않아서 잘 따라와 어 뭐야 왜 온지 왜 온지 왔네 여기 아 지금 때려야 돼 지금 너의 하얀 속살 너의 뽀속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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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이 예병한거 맞아먹었네 컴온 컴온 너의 뽀속뽀속 아이 예병 고르지 고르지 스코르쥐 갑시다 뽀속냕 뽀속냠 뽀속냠 죄송합니다 자 말했듯이 아 뭐야 개빡치네 아 존나 왜옵네 이딴거 왜마 아 존나 억네 죄송합니다 아 존나 씨발 개빡치네 디저 아이씨 2층입니다 2층 아 진짜 빡치네 아 시켜 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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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왕은 얼지않잖아 그죠 왕은 CC기가 안걸리지않나 공포탄 여기에 뭐 있겠죠 아 으악 아 뭐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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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치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좀 제대로 좀 맞춰라 이렇게 마우스가 이게 썩꿍 필요없는데 자 일단 상전부터 안녕하세요 뭐야 총기우정의 물약 뭐지? 총기우정의 물약 뭔 말인지 모르겠네 총기우정의 물약 총기우정의 체키라웃 갑시다 야 어그로 끌지마 두대 단 두대만 됩니다 단 두대 필러팅 데미지 오프 어! 제발! 오! 이거 뭐야 아메라 와우 sua 스쿼의에 딱빔 괜찮은데 뭐야 강을 건너서 빔형 유령에게 추가데미지 빔이라 유령에게 추가데미지 prof 총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한 영혼팀이 가지고 온 무기입니다 벌써 70발 쓴 그러게 벌써 70발 써버렸어 이거 왕때 쓰자 왕때 말 왕때 말이죠 왕룡 왕룡 뭔가 드디어 무기다 무기라는 것 같아 무무 뭐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엉 시시한 새끼 일로와 지금이야 우행 우행 우행행 아행행행 아행행 아행행 좋았어 제나 필요 없는데 그럼 안돼 연쇄할까 오졌다 왕 어딨어 나와 왕룡오시키 빨리와 안 나와 벌써 나오는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안 나오면 부모니 이씨-임-임-임...! 차가운 거 마실때마다 이빨이 실이시다-옷!!!! 그렇지이이이... 후읍!!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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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이 새끼는 그거 아니야? 아니네? 어 숨쉬고 있는게 아니라 열쇠가 없다는 거구나 깜짝놀랐네 얘를 빨리 잡아줘야돼요 안그러면서 자꾸 질척거려요 여러분들처럼 아 한번만 만져주세요 하면서 막 어? 질척 질척거린다고요 이 질판왕새끼들 아 아닙니다 아 이쪽이 왕이나본데 가보자구요 어 여기 바로있네 자 왕 조직오겠습니다 어? 지금이야 버그다 버그 아껴야지 여러분들 짜잔 비열한 버그입니다 실력이 자신없으면 쓰세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거든요 내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버스면 쉽겠지만 비열할 수 밖에 없어 사람은 비열해야돼 이 거리는 바로 비열한 거리야 그래 써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착착착착 야 오른쪽 보여 지금 여기 이거 파마산 가루야 고객님이 주문하신 치즈 팝콘 두두둑두둑 뭐 누르면 캔슬되요 아 E 누르면 되요 E R이었나 R? R이나 E? 간다 체키라우 아 한 대 남았고 깨면 방보상이 두배지롱 아 뭐 이거지만 역병피스톨 아 별론데 이거 좋아보이네 갑자기 그쵸 좋아보이는데 가볼까요 내려갑니다 아디우스 근데 어렵잖아요 예 상점 안가도 돼요 퀘스트완료 뭘 해 그거 죽었어 헐 퀘스트 죽었어 뭐가 퀘스트완료야 그판 죽었다니까 어디 뭐 잡아왔냐 그판 시원하게 뒤졌어 허허허허허 갑시다 호우 독데미지 괜찮네 오호 얍 얍 얍 체키라우 얍 갑시다 모마 릴레이 쿠퍼 저거 그거잖아 에휴 저거 친구없는 애들있고 어? 방송에서 막 이런데들 뿌리는거잖아 자 제거 제발 제거 해주세요 하는거 에휴 나같은 녀석 차라리 포기해라 이벤트를 아 존나 안죽네 매생이 새끼 더럽게 안죽네 어? 돈 75원 짱많아 날아댕건소 총을 뿌리기 때문에 잡아야됩니다 빨리 잡아주면 좋겠쩝 얘는 이상한새끼 빨리 잡아줘야되요 으응 어뇨어뇨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빨리 주면 프라이머리야 파리타임 아는 사람 윽따아앗 아니 또 나오잖아 아 역시 더럽게 약하네 이거 독에 약한 속성이 있는건가 유아 뀌 이재 0 이제 얌 안녕하세여 아이엠야 가고있네 이럴수가 어! 아야야 없네 좋은 총 나오니까 기다리자고 상자총을 총알로 부수면 템 랜덤으로 준대 어 쓰레기? 이상한 그 상자 박스 주는거 아야야야 아야야야 오케이 체크힐아웃 어 어 오케이 오우 지적 두갠대 저 걔 아이템 주워 먹어줍니다 숨겨진 아이템들 먹어줘요 찾아줘요 갑시다 야 존나 쉽네 피아노보호 쉽습니다 태양을 여기 가만히 있으면 총알 안오지롱 으아앗 태양을 피하고 싶어쌰 아야야야야 맞을 뻔했네 어이엇? 나니? 총알 좀 주지 아유 총알이 없네 상점 어이구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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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아껴야돼 뿅 제발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이 안돼 아앗 개쌌개 누구야 덤벼씨바 아앗 주시콜시새끼 넌 뒤졌다 존나 때려주는거다 오오 좋은데 너와 나의 탯줄의고리 이건 우리장의 탯줄 너와 너의 Heb줄 고리 이건 아 이 새끼가 자꾸 gilt 너의 영양본을 뺏어 죽였다 아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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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보âm angef습 쥍 부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니 해왤 으으흐흑 다 다행이야 내나나 이거 아니 굉장히 좋아보이던 아닛템이잖아 라이드앤 코일 우와아아아아yim 아니 아니 이런 exchanges 뭐야이거는 레이저인데 레이저 화면에 있는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첨벌을 이 레퍼는 초음성 공격기에 장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개선작업을 거쳐 보병이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 위치라면 다른 이들을 저항하지 못하고 떨어지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왓더팍 맨 야 개쩌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총알들이 없어 돈은 있는데 다른 총알들이 없네 사칭은 가겠는데 아 쉴드 뭐 있어요? 쉴드 아 나중에 나중에 지금 먹을 필요가 없잖아 왜 와우! 야! 야 완전 미쳤는데? 야 유도잖아 유도 이런 유도리 없는 녀석 대박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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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총알이 없어? 야 넌 총알이 없어 아니 저기야 아 존나였네 아이씨 자 일단 뭐 삽시다 열차 사서 열어봅시다 아이씨 뇌간 사면 모든 총 탄약 두배 진짜? 거짓말하고 있네 제발 어! 뭐야! 아니 이건? 쓰레기를 나무로 만든 총? 마호머니 아 이거 그거구나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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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읍스 우읍스 아 총이 없네 근데 지금 사면 두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두.. 지금 사면 두배야? 이게 퀘스트 아이템이란건 알고 있는데 딱 돈도 된다는거 알고 있는데 이거 사면 되는거에요? 지금 두배 안되잖아 그죠? 사면 바로 되는거야? 모르잖아 에이 모르는 사람 많네 모르면 좀 여물어 사고 난 다음에 총먹으면 아아아아 사고 난 다음에 총을 처먹어야만 된다는거죠? 정말 존나 어 안존네요 갑시다 돈할게요 어차피 아 맞다 일단 체력 주워먹고 갑시다 어떡하냐 이거 이걸로 마호거니로 살 수 밖에 없어 지금 3탄을 지금 마호거니로 뻑여야돼 всегда 특별히 새끼자 1.nun 2.1 아 뭐 다 먹어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결롱언인고맙습니다 초코올렛 나뭇인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한 즐거운 새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4천명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추천이 지금 2천몇 갠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톤 보태트 감사합니다 싸워보자 이거 아 근데 이게 딱 제대로 맞추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얘 두더지라서 숨어있으면 안 맞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존나였네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아 꺼져 꺼져 좋은 총은 아껴야 돼 보스에 보스때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총탄 아이씨 날라가는거 봐봐 이야하하 아이씨 지금 3탄 입니다 3탄 갑시다 뿌우우우우우 그렇지 그렇지 정확히 맞춰야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근데 이게 데미지가 석궁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석궁 석궁 갑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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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그러지마 흐하에이 흐하에이 야 존망이 없네 돈은 있는데 체력이 없다 석궁 없어 석궁 다 썼어 이거 써버리자 그냐 아까운데 하아씨 어쩔 수 없어 하아 하아아아아아 죽어 이제 아 좋은 척 많은데 아 무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쓰겠어 상점 나오면 좋을텐데 하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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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150,000원 왔다갔다 은혜 아이고말고 뭐 나쁘지 않아 이거 주는것도 어딥니까 제발 상점 나와라 상점 너만이 나를 살릴수있어 칙쇅 아 말바 생긴건 정말 여드름같이 생겼네 골마머리 어 조심 어 왜 이거 350발 주는줄 알겠어 근데 이거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뭐야 테미 자체는 좋은건 아냐 이게 근데 뭔가 방정리용 여기 뭐있다 아아 안돼 없다 뭐야 여기서 두개 필요한거 아니야 이거 일단 여기 문 열어주고 일단 여기 문 열어주고 양재배내만 써야되나 아이구 이런건 전나 아무것도 아니지 상점 나와라 상점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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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최상점 최상점 예쁘죠 너희들만 얼굴마냥 너희들 얼굴이라니깐 이러네 완전 좋은데 이거 자 일단 열쇠로 따워봅시다 어떤 총을 얻을지 제발 뭐야 캔 아니야 뭐야? 만능 드링클립? 뭐야 으아아아악! 탄창 용량을! 아 그럼 뭐야 갖고있는 아 뭐야 탄창 용량만 늘렸구나 에이씨 나는 모든 탄창이 어쩌군줄 알았네 에에에에에에에 갑시라 아 나 탄창 말고 별창? 아닙니다 아 오케이 대충 처리한 다음에 이 나머지는 총알 좀 아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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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군으로 싸웁시다 아 또 있네 여기 상점 아 없네 그러면 여기다 여기 대커 상점이랑 왕방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헉! 흐흐흐흐 시시하군요 아이고 어어어 이봐 이봐 야리야리 흥분하지마 나도 흥분되니까 엽! 헛! 헛! 오케이 어 상점 아 돌아가야돼 헉! 저렇게 엑스차 쳐져있으며 돌아가야돼요 에이 존나 빠치네 음 갇혔지 음 처먹어 임마 에이 우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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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찡찡거리지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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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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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른쪽 오른쪽 위에 여기네 오케이 아 뭐야 또 있잖아 아 안돼 안돼 내가 내 은폐막 은폐막 안돼 오케이 드디어 상점이다 안녕하세요 제발 탄약 오오오오오오 FG 양자매랑 사줍시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하트없누 하트 하트체키로 사주고 90원 있네 이래도 90원이 있어 대박 합어 사줘 우지 필요없어 우지 갑시다 양잡이 무기만 있으면 왕은 손짓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갑옷 범왕 들가기 전에 사지 왜? 어차피 보스방인데 오 나 멋있었어 나 그냥 넌지시 던져봤는데 아 멋있었다 뭐야 아 걔 얼굴 해골 대가리다 오케이 이런 시시한 새끼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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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야 좋아 이제 안 맞으면 돼 이 암으로 들어갈 때 좋아 난 기억해 이 새끼가 동선 업무 오면서 퇴키라쳐 퇴키라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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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쪽 됐쇼 좋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안의 소리 DOUỡ 퇴키라이 새끼가 적극적인 새끼 안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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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맞아봐! 안돼! 내 방고상 두배! 이러게 된 건 넌 뒤졌다 씨발놈아 게임은 끝이라 어 도망가면 안돼 못 도망가 아 존나 도망가네 안돼 잠깐만 안돼! 잠깐만 아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호! 호오오옹 호오오옹 호오요옹 호오옹 호오옹 으ДИЩ이덩 호오옹 호오오 웨이레 존나 시시하네 AK47 대체 품없는 명작 AK 존나 좋습니다 오케이 3개 먹어주고 양념치킨 아 양념치킨이네 왜이래 감옥육수 먹어줍니다 어 어려워 난다요 절 구해주셨군요 알아요 절 구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제 동료들의 잘못을 파괴했다는걸요 운영하는 상점 열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열어보자구요 별로 안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갑시다 AK47 이게 진짜 좋습니다 딱딱딱딱딱딱 자 3탄 깼고 아 3탄 맞죠? 4탄이다 이제 아 4탄 진짜 좋은데 2탄인가 여기가? 3탄이죠? 3탄 오케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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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쓰레기 딱 발초 출발 이런 쓰레기총을 넣었다니 기분 정말 잡치군요 삽시다 사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사주고 갑시다 4탄은 4탄이 만들어서 4탄이라던데 니얼굴 이거 탄 음 니얼굴 기초 탄 탄 갑시다 4탄 아앜 갑시다 흠 아 근데 여기가 정말 어려운데 사탄이 이게 어 속공고 없습니다 지금 허살 속공이 아 뭐야 사탄이 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왕이 4명 나오는데 이 4명이 정말 개빡치기합니다 아 에이킥포니 쓰고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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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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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이러한 그럼 아 개 해보자 얼마야? 38원 나 전재산 쓴거 아니야? 좋아 지금이요! 오케이! 자 3쿠션 갑니다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이요!